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입니다. 아빠는 팀에게 장난감을 줍니다. 아빠가 팀에게 장난감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. 팀이 뚜껑을 벗깁니다. 그는 장난감을 봅니다. 그것은 차입니다. 그 자동차는 빨간색이에요. 차에서 소리가 나요. 차가 빨리 움직여요. 팀은 그 선물을 좋아합니다. 그는 아빠를 안아요. 그는 아빠를 안아요. 그는 아빠를 안아요. 아빠는 웃으세요. 크리스마스입니다. 크리스마스입니다. It is Christmas. Dad gives Tim a toy. 아빠는 팀에게 장난감을 줍니다. 팀에게 장난감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. 팀이 뚜껑을 벗깁니다. 팀이 뚜껑을 벗깁니다. 팀이 뚜껑을 벗깁니다. 이것은 차를 봅니다. It is a car. 그것은 차입니다. It is a car. 그것은 차입니다. It is a car. The car is red. 그 자동차는 빨간색이에요. The car is red. The car makes noises. 차에서 소리가 나요. The car makes noises. The car makes noises. The car makes noises. 차가 빨리 움직여요. 팀은 그 선물을 좋아합니다. 그는 아빠를 안아요. 아빠는 웃으세요. 크리스마스입니다. 아빠는 팀에게 장난감을 줍니다. 장난감이 상자 안에 있습니다. 팀이 뚜껑을 벗깁니다. 팀이 뚜껑을 벗깁니다. 그는 장난감을 봅니다. 그것은 차입니다. 그 자동차는 빨간색이에요. 차에서 소리가 나요. 차가 빨리 움직여요. 차가 빨리 움직여요. 팀은 그 선물을 좋아합니다. 팀은 그 선물을 좋아합니다. 그는 아빠를 안아요. 그는 아빠를 안아요. 그는 아빠를 안아요. 그는 아빠를 안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